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평생을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가수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당해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합니다만 노래를 아주 잘하시고 쌍숑붙시에서 무궁무진한 래퍼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라반바 한국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혜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혜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주혜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주혜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주혜씨가 박수 한번 보세요. 주혜리님께 박수 한번 보여주시네 충장을 detail. 파이팅! 아리바이투하이 abundant 하나! 올리! 올리 Tesoeni 아리바이투하이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